우와! 평균화의 성공이다! 저희 해피니스 인사드리면 안 돼요? 일단 단체로 인사드리고 선배님한테 하는 인사를 하자고요? 선배님한테 하는 인사! 내가 선배구나? 진짜 방송국처럼 해볼까? 진짜 방송국처럼! 난 풀린데? 형 누구 온 것 같은데? 네 저희 레드벨 잠깐 인사드리려고 할게요! 레드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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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! 인사! 문 연다! 문 연다! 형 연다! 둘! 셋! 레드벨! 안녕하세요! 레드벨입니다! 안녕하세요! 우리 더! 본트 비트! 안녕하세요! 너무 잘 보고 있어요! 네 저희들 새 앨범이 나왔는데요! 감사합니다! 저희 CD 아직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나중에 드릴게요! 감사합니다! 안녕히 가세요! 고생하세요! 화이팅!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화이팅! 화이팅! 형! 형! 오빠! 오빠! 힘들지? 매일! 언니! 하하하! 감사합니다.